도구 깨면은 못 드시니까 지금 빨리빨리 또 그렇죠 얼른 드셔요 아침에 먹는 라면이 얼마나 맛있기는 해요 거기도 있다 인간적으로 이건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죠 맛있게 드시네요 등원효 라면이 진짜 맛있더라고 그쵸 이도 나 잠 한 시간밖에 안 잤는데 다 됐네 다 됐어 빨리 먹어야 돼 요즘 시간이 쫓기고 계시는 거 같은데 깨면 이제 또 육아 시작이거든요 다 먹지도 못하고 밥 챙기는 라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재료 확인하고 짠하네 저 아 아 그래도 저때 잠깐 오겠어 깼어 눈이 너무 크셔가지고 다 못 드셨는데 잘 잤어요 아빠 밥 먹는 중이야 고고밥을 먼저 해놨어야 했는데 그랬네 지소야 아이고 진짜 살림꾼이시네요 다 못 드셨는데 그러니까요 뒤돌면 밥해야 되고 뒤돌면 밥해야 되고 뒤돌면 밥해야 되고 그쵸 설거지랑 진짜 아 우아 어머 야 뭐지? 어머어머어머어머 이거 우리 애들 17개월 했거든요 이거 너무 잘 걸어 이야 다 걸었네 우와 지금 어느 정도 된 거죠? 지금 개월 수가? 이제 이때가 딱 12개월 13개월 들어설 때인데 이야 이날 정말 처음으로 걸었어요 아 진짜요? 네 어 빠르다 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니 너무 뿌듯하시네요 이야 어머 귀여워 밥전을 또 되게 좋아해가지고 달걀밥전인거죠 지금? 뭐죠? 뭐죠? 와 이 집은 조기계란 시키고 줄게 와 계란이 치트키네요 진짜 잘 먹어 네 음 좋아요 밥 먹고 한번 다시 걸어보는 거야 첫 걸음만 그래 이런 거였어 뭐하시는 거죠? 그래 독백을 이런 거였어 그것도 놀랬어요 여기는 공기가 다르고 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아 자유로워 왜 저러는 거죠? 그래 이런 거였어 여기는 공기가 다르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아 자유로워 이제 나를 일만 남았군 나른데 이제 나를 일만 남았군 아 아 진짜 재밌으시네요 너무 매력적인데요 아 왜 또 하필이면 이런 경우 자료하는 거였다 자료하는 거 아 자료하는 거